안녕하세요. 사장님. 감사합니다. 좀 사 먹으면 안 되나? 너로? 몰래? 네. 3만 원이요? 어. 네. 질렀다. 질렀다. 여러분. 여러분. 빨리 악사소리 박스 30개 배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야, 봐봐. 내가 우리 미래를 얘기하고 있었잖아. 아, 고생했어. 우현 씨 계속 그거 접고 있어. 빨리. 형, 이거 혼내줘. 일하세요, 일. 이게 일이요. 돈 안 줘? 다 먹어야 돼. 우현 오빠 왜 쓸데없는 거 접어? 똑똑한데? 네. 미안해. 아니야. 5분. 왜, 왜, 왜. 빨리, 빨리.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이거를. 어디야, 어디야? 안녕하세요.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. 아이, 죄송합니다. 열심히 했습니다.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.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잘 쓰겠습니다. 주영이 형이랑 유진이가 지금 자꾸 이상한데 한눈팔아. 어떤 거? 나 받은 거 다 여기다 넣었는데? 형. 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마. 아니, 근데 우리가 중간중간에 쓴 돈도 있어요. 우리가 중간중간에 쓴 것도 있고 호두과자도 빼봐. 맞아요. 아, 아니야. 그 마자가 이상해. 유진아, 너 돈 있어? 아, 아까 그 호두과자 사온 거 내가 이것도 넣어놔. 열어봐. 아까 사온 거. 뭘 사와? 여기 있는데. 누구는 유진이를 확인을 해야 돼. 잠깐만. 아니, 이건 뭐고 이건 뭐야? 아까 이거였어요. 아니, 아까 이거였어요. 아니, 아까 이거였어요. 대신감. 잠깐만. 유진아. 아니, 아까 이거였어요. 아니, 먹고 싶은데. 아니, 형들이 못 사게 해? 어? 형들이 못 사게 해. 야, 유진아 뭐야? 먹고 싶으면 말을 해, 말을 해. 혼자 먹었어? 오 마이 갓. 혼자 먹었어, 유진아? 물 마시지 마이다. 와, 이건 좀 잘못했다.